건국 초기부터 낭랑, 말갈, 외, 백제 등과 끊임없이 전쟁을 벌이던 신라는 소백산맥 남쪽 경상도 지역에 있을 수 없습니다. 부여를 찾아가는 12번째 내용입니다. 초기 신라가 한반도 동남부가 아니라 만주길림성일 때 있었음을 확인해서 낭랑, 고구려 위치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서 부의 위치까지 추정해 보겠습니다. 현 교과서에는 경상도 지역 진안의 경주지역이 여기가 사라곡 즉 초기 신라였다고 그려져 있는데요. 그렇다면 신라와 갈등하거나 교류했던 고구려, 말갈, 낭랑, 외, 백제, 동옥저 이 나라들과 직접적으로 접촉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있다면요. 특히 이 상국사기 신라저에 보면 고구려와 가깝던 부여에 대한 언급은 전혀 하고 있지 않는 것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신라, 즉 진안의 초기 위치를 압록강이 북부로 비정하는 근거를 다섯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첫째는 진안이 조선사람으로서 산골짜기에 세운 나라입니다. 고조선은 항상 남쪽이나 서쪽에 있던 화하족 국가로부터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조선이 망했을 때 그 유미는 이 바다로 통행이 어려운 여기 바다였습니다. 이 통행이 어려운 동남쪽보다는 같은 예맥쪽이 사는 동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곳은 산골짜기가 많은 곳이었습니다. 즉 매구로로 불렀던 부곡저 이 동쪽의 산지가 신라인이 이주하는 데 가장 합리적인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매구로, 즉 부곡저 일대를 마한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부곡저는 동옥저, 남옥저, 외와, 즉 예와 심지어 고구려까지도 풍습이 같았습니다. 따라서 이 부곡저가 매구로로 불렸다는 얘기는 옥저 자체가 매구로, 저는 마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옥저 전체가 마한이었음을 의미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한 사람들이 마한이 동쪽으로 땅을 떼어줬다고 하기 때문에 여기가 진한이면 여기는 마한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두 번째, 진한은 진시황이 강제로 노역에 동원한 진나라 사람들이 다수 마한으로 도망왔을 때 마한 동쪽 땅에 살 곳을 마련해준 나라입니다. 즉, 진시황의 진나라와 언어상 유사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라는 서쪽의 낙랑, 즉 조선 사람들을 자신들이 데리고 오지 못한 사람들, 즉 아잔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를 통해서 진의 노역에 동원된 진나라 사람들 중에는 조선계, 즉 진나라의 항복한 호라고 부르는데요. 이 사람들이 노역을 견디지 못해서 다시 조선을 거쳐서 마한 동쪽으로 이지했음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지난해 진시황의 진나라 사람들이 노역을 피해왔다면 진유물이 나오는 곳이 진안이어야 합니다. 현재 진 당시의 화폐인 발량전이 압록강 이북지역에서만 나오고 있습니다. 즉 진유민이 한반도까지 오지 않았고 진을 이은 신라 역시 초기에는 한반도가 아닌 발량전을 비롯한 진계유물이 발견되는 압록강 북쪽에 진안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학계에서는 진계열의 유물이 이 지역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여기에 진나라가 진출한 걸로 보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진유민이 거주했던 지역은 한반도 쪽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진유민이 내려왔다고 하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고 있어요. 진계유물이 발견되는 곳은 역사기록대로 이 마한 동쪽으로 이주했던 진의 노역을 피한 진안 사람들이 거주했던 땅이라는 것이죠. 사실 진시황의 진나라 장성은 서쪽 오안 근처와 요동에 있던 석가장 인근이었습니다. 여기와 여기였습니다. 이 진나라는 하서에서 흉로를 몰아난 뒤에 이 진나라에 항복한 호인, 부여인 또는 조선인으로 여기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을 동원해 그곳을 채우고 어디냐면 이 지역입니다. 흉로가 살던 이 지역을 채우고 장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당시 흉로 땅에 동원된 사람들은 노역을 버티지 못하고 유민이 되고 조선을 거쳐서 동쪽 옥저, 즉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매구로, 매구로까지 이를 얻고, 매구로 사람들, 매구로라는 말은 한자지만 구루가 나라라는 얘기입니다. 한도 고대 말하면 가라입니다. 가라. 마 가라예요. 말 가라. 말 가라. 그런데 매구로는 고구려 말로 구루는 성 또는 국가를 말합니다. 즉 매구로는 매한 즉 마한으로 마 가라, 매 가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매구로 마한의 동쪽의 진나라 유민들이 정착하게 된 겁니다. 따라서 진유물이 나오는 압록강 북부 지역이 진유민이 정착한 곳이지 그곳을 진나라가 직접 다스렸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만일 합계 주장대로 경상도 지역이 진안, 이 진도 쓰고 이 진도 씁니다. 이 진이었다, 진안이었다면 경상도 지역의 진 관련 유물인 나와야 됩니다. 하지만 압록강 이남에서는 진유물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즉 진안이 경상도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밝히지만 이 마한은 진안 서쪽의 동옥저, 여기 매구로, 말갈하고 같은 나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위치는 바레만 북부부터 유아까지 상당히 넓은 지역을 마한이라고 했던 거로 추정하고 있어요. 진안이 이쪽에 있었다는 데 대해서 세 번째 증거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 고구려가 관구검에 쫓길 때, 서기 245년 압록강 유역까지 동천왕이 쫓겨가잖아요. 이때 같이 왕을 보필했던 많은 사람들 중에 하 고구려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이 옥저 땅에 남아서 신라를 건국했다는 기록이 수소에 나옵니다. 당시 옥저는 관구검 기공비가 발견된 압록강 북쪽 지반시 인근입니다. 즉, 옥저의 남쪽 경계가 압록강 유역으로 추정되므로 옥저 땅에 건국된 신라, 고구려에서 왕과 함께 신어났던 사람들이 세웠다는 신라는 옥저 땅에 있어야 되고 이 신라가 진안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가 진안이라는 얘기예요. 네 번째 증거입니다. 자, 진안이 압록강 국보에 있었다는 네 번째 증거로는 신라가 길을 낸 중령이 지반시 판성령이라는 사실이에요. 서기 158년 신라가 높은 산맥을 뚫고 길을 냅니다. 그러자 외가 예물을 가지고 방문을 합니다. 신라가 중령에 낸 길을 따라서 외가 사절을 보냈다고 해석이 됩니다. 따라서 외는 신라 남쪽의 높은 산을 경계로 육지로 연결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산이 이렇게 험하기 때문에 중령을 막으면 외와 신라는 교류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외는 동해안을 통해서 신라에 진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신라가 길을 낸 중령이 관고범기공비가 발견된 지반시 판성령이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 왕기가 동천왕을 쫓아갔는데 왕이 나목쪽까지 도망가서 중령에 이르렀다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기 중령에서 대체하고 있었던 겁니다. 위나라와 동천왕이. 중령이 여기라는 얘기에요. 왜? 여기에서 관고범기공비가 발견이 되었으니까. 현재 학계에서는 이 중령을 경상도와 중청도 사이에 있는 소백산맥으로 보는데요. 얘는 아주 큰 오류입니다. 1906년 압록강 북쪽 지반현 판성령에서 도로공사를 하면서 관고범기공비가 발견되는데 이 기공비를 깎아 만든 것이 아까 얘기했던 나목저 즉 중령이기 때문입니다. 이상한 것은 중령은 245년 위나라 왕기가 보낸 군사들이 동천왕을 끝까지 쫓아서 대치했던 나목저 땅이에요. 즉 중령이 신라가 아닌 나목저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상국사기에는 이 중령을 나목저가 아닌 신라로 기록하고 있어요. 즉 나목저라면 나목저가 그 길을 개통을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상국사기에는 245년 고구려가 점령한 한반도 북부 옛 땅을 신라의 북쪽을 공격했다고도 기록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가 나목저 땅이라고 상국사기에는 나옵니다. 숙신의 남쪽 땅 여기에서 동천왕이 대치를 했어요. 여기 왕기가 보낸 군사들하고 그런데 이 옥저 땅에 세웠던 신라에서 이 중령 길을 냈다고 그래요. 물론 신라 세력일 수도 있지만은 이 옥저 땅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옥저 사람들이 중령에 길을 냈을 텐데 이 상국사기에는 옥저가 낸 게 아니라 신라가 길을 냈다고 하고 그리고 이후의 얘기인데요. 245년에 고구려가 왕기한테 쫓기기 전에 이 예를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상국사기에는 예를 공격했다는 얘기를 하지 않고 신라의 북쪽을 공격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즉 외나 옥저나 전부 상국사기에서는 신라 역사로 본 것이죠. 이는 신라가 한반도 동남부로 중심지가 이주한 뒤에 한반도 북부하고 만주일대 역사를 신라 역사로 편지한 것으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지반시 판성령이 중령이라면 고구려는 남옥저 땅 지반시 근처가 수도일 수가 없어요. 여기가 중령이라면 이 일대에 있는 지반시가 고구려 수도가 될 수 없다는 얘기에요. 왜냐하면 신라가 중령을 길을 냈기 때문에 여기는 고구려의 땅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즉 고구려의 중심지가 될 수 없다는 얘기죠. 왕계 군사가 동성왕을 쫓아와서 관구검기공비를 세우기 90년 전에 158년 개척했던 중령은 즉 지반시는 신라의 초기 강역인 압록강 북부 그리고 그 북쪽에 신라가 있었던 것이죠. 여기 중령 북쪽에 신라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신라가 이 길림성 일대에 있었다는 다섯 번째 증거는 5세기 말 북주 당시에 신라는 고구려 동쪽에 있고 백제는 고구려 남쪽에 있다고 주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동지신라 남접백제 동쪽으로는 신라에 이르고 남쪽으로는 백제와 접했다. 고구려 동서 넓이는 요하 건너서 이천리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고구려가 고구려는 서도료 이천리 즉 요하를 건너서 이천리의 고구려가 있는데 그 동쪽에 신라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당시 백제는 902년 문주항이 한반도 남쪽 남한으로 수도를 옮긴 뒤였는데요. 그 2년 뒤에 고구려가 북위에 사신을 보내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원래 신라 땅 이 사로가 백제한테 망하여 옥을 헌상할 수 없습니다. 라고 북위 왕한테 얘기를 합니다. 즉 신라가 차지했던 한반도 영역을 백제가 그때부터 몰아내면서 세력을 키웠던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서 현재 교과서를 살펴보면은 고구려가 현재 요하 기준 야오허강 동쪽에 그려져 있습니다. 이 요하 동쪽으로 이천리 땅이 고구려라고 그려요. 그리고 이 고구려 동쪽에 신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신라는 바다에 가 있어야 돼요. 즉 요하와 고구려 위치가 잘못 비정된 겁니다. 이 요하는 이전 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동쪽으로 흐르는 강이었어요. 그런데 현재 요하는 서남쪽으로 흐르잖아요. 즉 요하는 동쪽으로 흐르는 이 강들 중에 하나여야 되는데 저는 그걸 호타하라고 본다고 했잖아요. 즉 요하는 여기가 될 수도 없고 요동도 현재는 여기를 요동이라고 보는데 이전 강의에서 저는 요동을 석가장 인근 이곳으로 비정을 했습니다. 그래야지만 비로소 신라가 자기 땅을 갖게 돼요. 즉 이천리 고구려가 이천리 차지하고 즉 요하를 건너서 호타하 지역을 건너서 이천리를 차지하고 그 동쪽에 신라가 있어야 되고 남쪽은 백제하고 접해야 되는 것이죠. 이상과 같이 고구려 위치는 한반도에 있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구려가 현재 압록강 동쪽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고구려 서북 쪽에 있었던 부여 역시 이 근처에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고구려 북쪽에 고구려 북쪽을 건너서